음악 자방 프로젝트의 주제인 대중이라는 주제에 관한 전시입니다. 대중이라는 주제를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정하는 이유는 KT&G 상상마당의 지향점이 바로 예술의 대중화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. 이번에 제가 클로즈 릴레이션에서 선보이는 작업은 셀스타라는 작업인데요. 전시장 인증샷을 위한 셀프 메이크업 퍼포먼스입니다.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준비된 메이크업 도구로 얼굴을 예쁘게 혹은 멋있게 꾸미신 후 멋지게 인증샷을 남기시면 되는데요. 제가 올해 2016년에 뉴질랜드에서 작업을 했었어요. 3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그때 본 사물들, 장소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그림으로 담아보자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